됐어 고용 자 자 33만 2000달러를 벌어줬네요 마커 획득 마커를 사용해 동료에게 비용 지불 가능 공격 부대 아 이제야 지원을 부를 수 있네 이제 지원을 부를 수 있나보네 좋았어 이러면 좀 재밌지 게임이 단체로 쫙 들어가는 맛이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 이건 어떻게 할까 한 번 부르면 5분 뒤에 부를 수 있고 이렇게 내려나 계속 그냥 그것만 들여보낼 수도 있잖아 흐벌이 마피아의 마피아는 1957년까지 비토리오, 스컬레타는 아 주인공이 마피아 두목이였어? 아 그래? 두목이였어? 그런 느낌 전혀 없는데 구역 장악 이 구역의 사업 중 하나를 장악했습니다. 나머지 사업 하나까지 장악하면 부관을 끌어내서 구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구역을 정복하여 할당하여 부두목이 제공하는 지원과 서비스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네 얘가 두목이고 걔가 부두목이구나. 진짜 내가 정말 두목이었구나. 어쩐지 시청자들이 계속 만난 애들이 협력관계가 아니라고 걔는 부두목이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누가 두목이야 내가 두목인가 했었는데 진짜 두목이었어. 나이 때까지 혼자 다녔는데 아 원래 마피아가 갑자기 거지였다가 두목되는 스톤이라고 아 아까 전형적인 레파토리가 있구나. 마치 그 본 시리즈처럼 영화로 치면 그런게 있는거군요. 이거냐? 1마커 아 잠깐만 이거를 사용해야되나봐. 마커를 써가지고 소비를 하는건가 본데? 그런가 본데? 저거 뭐야 게이지를 소모하면서 하나보다 계속 이렇게 갖고 오는건 아니네 아 잠깐만 야 내 차 어디갔어 내 차 야 그러면 내 차 어디갔어 어? 내 차가 내 차 사라진 냄새? 내 차 사라진 냄새? 우 A 에헤에에에에에에 cr 전화기가 바로 앞에 있네 여기서 이걸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되지 에헤 놀라서 총 꺼냈잖아요 아저씨 사람이 자동차 훔치는거 처음봤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훔치면은 일단 무조건 저거야 그것만큼은 인공지능 최고야 자동차 훔치는거 개잘봐 여기는 매우 클린한가봐 흔한 일이 아닌거지 우리는 우리는 야 우리나라는 자동차 두번 훔치는 사람도 있는데 개스케일 크신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흔하지가 않은거지 치료약 있네 어제 풀이니까 필요없어 개스케일 크신들 개스케일 크신들 대략83丘의 정치인인 og 모든 모두의 bought 그 많은 친구들 좀 일거운 좀 수와ää i'll get them to talk do you have any Roy's guys yet 가만있어보니 이게 끝이야? 이 미션이? 아 이제 여기서 처리하는구나 오케이 알았으 앞에 차 놔두고 훔치기 자 대선암 여기 갑시다 2만원을 손해보게 해야되네 돈의 싸움인거지 돈의 착취 경쟁 마피아의 시대 TYGKS3709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어 잠깐만 갑바있다고 하네 여기 오케이 이거 먹기 쉬워보이는데 이거 갑바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 난 안쪽에 있네요 무단 침입샷 됐어 아무렇지 않게 사장실 딱 들어와 이거 뭐야 뭐 먹었나? 경찰을 보도해달라고? 경찰을? 경찰을? 좀 주무세요 오늘 영업 너무 오래 하셨어요 내가 지켜본다 야 야 야 못나가 여길 나갈 순 없어 내가 지켜본다 했어 누가 신고하나 안하나 다 지켜봐 지금 너네 일부러 지금 이거 내가 나가는 순간 탈출하려고 일부러 여기 있는거지 전화보 지금 뭐야 잡지 보면서 일부러 정하고 있는거지 경찰처럼 생겼는데 저거 내가 어? 내가 딱 나가려는 순간 너네 탈출하려고 너네 딱 걸렸어 너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확실하게 증거를 인멸해야돼 됐어 야 그리고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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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지문 남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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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제 카운터기에 만진 지문은 저사람인걸로 완벽합니다 적어도 수사에 혼돈이 오게끔 아이는 지하에 있네 본능적으로 이제 딱 숨고 본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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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가지고 들어가는 길이 있나본데 여기에 여기로 가는 길이 있나본데 아 아 그러네요 내려가는거 왜 안돼 아 된다 어? 처치해야 될 목표가 벌써 앞에 있잖아 처치해야 될 목표가 벌써 앞에 있잖아 이건 뭐 게임 끝났는데 이런 다른 애가 오잖아 이쪽이야 수고해요 나와 됐어 불러 계속 불러 쟤네 둘이는 안 움직이네 딱 그렇다면 방법이 있지 쟤가 분명히 다시 이쪽으로 오려고 할거야 그랬을때 화염병을 까는거다 일로 일로 잠깐만 일로 못가? 이거 못여나? 일로 못가네 큰그림? 큰그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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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며 하고 hand 보초를 세워두면 뭐하니 보초보다 앞에 계시는데 상관님이 올라가올라가올라 빠른 글리야 자 다음은 바로 앞에 있는거 하나 합시다 창고를 터십시오 싱겁죠? 나는 사실 이번 마피아 쓰기에 나를 뭐라그럴까 나의 이 공략이 안통할때가 없다 생각해 계속 헤드 잡으면서 가고 이 스타일이 다 통할거라 생각해 너무 쉽다 생각해 게임이 그냥 간단하거든요 딱 이러면 이제 올거에요 바보처럼 걸어옵니다 이럴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렸다 한번에 싹 자 던져 내동댕이 여기 좀 조심해야되는게 애들이 더 있을거야 세명 야 가만있어봐 이거는 야 아 이게 사람이 참 이러면 안되는 사람이 참 잔인한 참 생명체야 사람이 저렇게 세명 모여있으면은 다 거기다가 그치 파티 한번 열어주고 싶지 않아 그치 사람이 참 어 여러분들 지금 무슨생각하는지 알지 여러분들 저기다 화염병 한번 선물해줘야될거 아냐 화염병 비싸다 ants move 해즈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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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igt 쏭 앙ifice 시äl 아..수고! 어어ㅓㅓ effectiveness 어어어ㅓ effectiveness 어어수고 어 뭐야 제법 어 애들 좀 있었네.. 저게 닭 아니었구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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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날라가 손 날라간다 했어 머리 내밀어 그렇지 어허 머리를 지키기에 손을 날리다니 저런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좋아 크 오우야 오우야 돈 많어 오우야 7500원 벌었어 좋아좋아 짭짤한데 여기 다 부섰죠 저 포커에서 누가 돈을 땄듯 그건 상관없어 이거 뭐야 이거 폭발물이야? 아 그러네 뭐야 옆에 있는게 안터져? 같이 팍팍 터져야되는거 아니오? 에어커 자 다음 미션 경호원들을 신문하십시오 자 다음 미션 경호원들을 신문하십시오 경호원들을 신문하십시오 경호원들을 신문하십시오 자 트위치에 31명 다음판에 39명 시청하고 있는데 팔로우와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깔필이 없다 어차피 나 의료상자 풀이다 어 잠깐만 경찰이다 설마 아까처럼 또 문 연다고 바로 앞에 있는거 아니겠지 엄폐 야 왜 여기 엄폐가 안돼 어 됐다 잠깐만 잠깐만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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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긴 없긴 어 잠깐만 어 이거 아닌데 야 바로 신문 들어가 그냥 얘 그냥 신문 들어가 어 잠깐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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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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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이 이거 정신 안차려 경찰 대응 적과 싸우는 동안 경찰이 호출되면 경찰이 나를 다굴하네 됐어 야 빠른 빠른 신문 빠른 신문 경찰 뜨기 전에 신문하고 튄다 됐어 빨리 도망가야돼 이거 빨리 도망가야돼 이거 아 잠깐만 여기있으면 안돼 경찰 들어온단 말이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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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야돼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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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분들 죄송합니다 어우 좋은차 끄셨네 아버지가 어떻게 좀 한사업 좀 해먹으셨나봐 어 또 사달라고 그래 또 사달라고 아저씨가 새차 바꿔주는거야 도라하하니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야 경찰차 왜이렇게 빨라 야 잠깐만 어어어 이거 코너 모는것 봐 이거 안가 어어 어어 잠깐만 어어 가만있어봐 이거 안되겠다 경찰차가 엄청 빠르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어요 경찰차가 너무 빠르기때매 어어 잠깐만 치료약 먹어 경찰차 훔치려다가 죽을뻔했다 안되겠다 좋은생각이었는데 어어 아씨 젠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 미친 야 이건 빡센데? 나 지금 9,300원이나 있는데? 잠깐만 법률고문 x3 법률고문 전화해 아 법률고문 여긴가봐 야 이거 내려 어 잠깐만 아아 안돼 나의 9,000원 안돼 나의 9,000원 여기서 이룰순 없어 여기서 나의 9,000원을 이룰순 없어 에이 씨씨씨씨! 이따 도망가보자 빠른 차 없냐? 빠른 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 하하 아이 미친 내 돈 내 돈 아 반가이네 다는 안가이네 다는 안가이네요 야 이 경찰이 줄지를 않아 경찰이 인원이 안줄어 미친 아 돈 거의 날렸다 봐야돼 왜냐면 창비 사면 돈 안나오거든 비오네 어머 야 무슨 의료킷이 이렇게 좋은데 있니 아 이거 딴거구나 되죠 갓봐 한번만 불러 야 근데 미국은 GM이 대세지 자동차들 거의 보니까 다 GM이지 폭탄 하나만 사 됐어 의료상자 정했구만 의료 물품 트럭을 훔치거나 파괴하십쇼 훔쳐야 돼 훔치는 게 더 이득 아니야 잠깐만 이거 여기 들어왔는데 갈 방법이 없네 뭐야 봤어? 근데 여기 못들어와 뭐야 얘 열어주잖아 왜 이렇게 잘 싸워 오우쒸이 오우쒸이 짜씨 그래 전쟁을 시작한다 나 경찰이랑도 싸워갔어 샷팔 좋아 별로 안좋아 장전 아이 미친 오쒸다 중원팀 왔다 중원팀이 밑에서 올거란 말이야 2층에 있는게 오히려 너 정신이 안좋을수 있어 1층을 쓸고 가는게 현명할수도 있어 부여 뭐야 뭐야 Watching